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과 청년 복지 포인트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 총 2천 명을 모집합니다.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, 중견기업 및 비영리 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경기 청년물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3만 6천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.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함유됩니다.